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겨맨입니다 저희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겨맨 가족들 안녕 자 오늘 할 게임은요 킷스플리프 맞나요? 킷스플리프 네 맞군요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임이고요 직업이 총 2,4,6,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직업을 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려서 최후의 1인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오늘 그럼 멤버들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게임을 체크하죠 안녕하세요 우루님 반갑습니다 반가워 목소리가 왜그래 뭐야 뭐야 너 왜그래 NG NG 너 울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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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루님이었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녀님 반가워 반가워 2월 27일날 군대 간다며요? 네 네 화이팅 반가워 반가워 진흥댓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왜왜왜왜왜왜 안녕 친구들 반가워 주먹을 불러요 주먹을 불러? 안녕 친구들 아 봄수 너 봄수 야 너 건방지게 너 방송하는데 눈을 안 뜨고 방송을 해 여 이러면 보여요 아하하하하하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거기는 편해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하하하 네 알겠어요 눈 다시 감으세요 네 네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담배원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싶은 직업을 한번 선택해보죠 고고 나는 아 뭐하지 얘는 삽을 쓰는 애고 얘는 활을 쓰는 애고 얘는 뭐야? 아크리퍼를 쓰는 애구나 얘를 써야겠다 아 네네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저는 선택했습니다 엔도준주맨 오케이 다 선택했나요? 응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자 맨 끝까지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야 이겨발한테 붙어 이겨발한테 붙어 왜 나한테 붙어 갑자기 이겨발한테 붙어 나 크리퍼있다 다가오면 다 터뜨릴거야 진짜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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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퍼 크리퍼맨이야? 아 감사 안될 그리퍼가 날 쫓아와 미친듯이 날 쫓자고 있어 huh Show 오아아 bén 야 크리퍼 뭐야 야 같은 팀 아니었냐? 크리퍼? 나랑? 아니야 크리퍼 야 인간은 다 적이지 크리퍼한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나이 공격할 줄 몰랐다 어어 크리퍼 나와 나와 남아조차 와 얘는 김니안이 안녕하세요 선물했습니다 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흐하하핳핰핰핰핰핰 담요 죽어라! 다! 꺄아~! 담요 죽어라~! 담요 죽어라~! 규루루루 죽어라아! 선물이 있습니다. 으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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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뭐야 나 뒤로 떨어졌어! 나쁜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요. 후후후후 다미호 다미호 다 미어 쏙기고있다. 그리퍼도 쏙기고있다. 아니야. 으아앙앙앙앙앙앙앙앙 잘 죽게 지내자! 허허허헉 사이좋게 지내자 지득돼! 내 이름이 뭔 줄 아냐? 내 이름이 뭔 줄 아냐? 지내때 네 이름 뭔데? 내 이름은 킹가드 엠피로 제너럴 충무궁 마저스티 지직돼다. 아! 제부탁해! 왜케 이름이 길어! 왜냐면 깐지가 나기 때문이지. 다시 한 번 불러줄까? 요루루의 하루 잘가! 오오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터집니다. 이겼다. 오오오오! 자 김이야군! 자기 영역을 만들면서 미안하지만 TNT는 TNT는 자네 위에 떨어진다래. 하하하하하하 김이야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에헉 미안하네 김이야군. 미안하군요. 흐ось 어우 시민때 오래사람인거 말도 알아? 으악으악아악 桃짱 야아 단묘 야어 야어 이거 직업을 바꿔야 겠어 너무 안좋아 직업이. 나도 별로 안좋아 님들이 뭐 써놓고 왜 직업사 탓에 나는 엔더진주맨 하겠어 엔더진주맨 빌더 빌더 난 뭐하지 김니아님 전략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멋있었어요 정말 놀랍죠? 이거 엔더진주로 이거 엔더포트는 어떻게 쓰는겁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쓰면 되요? 오케이 치열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어디가라고 빌더야 어디올라고 나 울려울려 잘가야죠 나 나을 쫓아와 야 매니가 제일 좋은법 위험해 야 활이 들고있어 왜 위험해 야 활 짱짱맨이야 위험해 얼쩌구 너 화살 없을텐데 있는데? 긴장지겠다 하지만 가줘야겠어 야 활 짱짱맨이 친하게 지내지 않을래? 빌더부터 잡자고 빌더부터 왜 굴려고 이 달걀의 용도를 모르겠어 사람들한테 던지는거 아닐까? 던지는거 아닐까? 아야 빌더 길을 왜 그러려고 으허허허 헉허허허헉 이렇게 이동할수 있는거구만 얘는 야 날 아루로 구네? 어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 난 요르르르만 노린다 그러지말라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괴롭히면 안된다는 영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러지말라는 경찰서에 신고했거든요 야르르르르르르 아니 지금 잠시만요 스물 넷살 아저씨 분께서 저녁 열 이집살 요구해 왜 뭐 하시는겁니까 지금 정체불러 정체불러 여기 어디야 행복해 짱좋아 이렇게 행복해야되는건가 어 야야야 화살 그만 살아 화이팅끼리 친구하자니까 어 그래 친구하자 빌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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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네 안죽어 안죽어 위부터 터지기때문에 아래가 좋지 벌받았다 벌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룹이나 보물수 생중력이 대단해 야 이 죽질않아 야허야허 다미어 보내고 다미어 보내고 요르륵 아직도 살아있어 말도안돼 다미어 보내고 다미어 보내고 야야야야 큰일났다 여기 오케이 다미어 탈락 공수 승리자 아 저 님들 정말 못하시잖아요 아 직업 바꿔야겠어요 아 직업 바꿔야겠어요 여기서 또 직업타이 한번 나옵니다 아 저 할거야 이건 뭐지 이거 한번 해볼까 카메라맨인가 이건? 카메라맨이구나 아 이건 처음부터 그거 뭐야 안하는 사람 그러면은 나는 엔더진 주면 해봤고 활맨에 와있어 활맨 아 활맨 늘었네 오케이 가자 아 저 활맨 늘었네 그러니까 딴거 해야지 요르르 이번에도 너머쯔쯔쯔할거라구 아오 이러지 말라네 깜짝파티가 있을거야 경찰서에 신고할거라는 신고해봐라 살려주세요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말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마인크래프트도 쫓아와요 하하하하 과연 신고가 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탈모아저씨가 마인크래프트도 쫓아와요 아니 근데 그 아저씨의 본모 본 그 실제 모습을 본 사람이면 잡아갈수도 있어 하하하하 확실해 아 저 확실히 잡아갈수 있어 이 녀석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거지 왼그러냐 왜그러냐 우리 어제 재밌게 놀았잖아 어어어 어어 어어 담배어어 하하하하 아잇 조심해야지 하하하하 아 왜그러냐 이 녀석에 발빛을 조심해야지 하하하하 야야야야 dele 야야야야 하하하하 밟빛을 조심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ㅋㅋㅋㅋAAAAAAAAAAAAAAA somK 요루루 죽였다 김이요아 으흠 어귀여t научinto 여유로antage 성공 got 나는 말해줬서 호오오오호 오와 아아 이 요베러 참钫 야야야야야야야 짜! 짜! 이건 아냐 오 الب치 오?IO 야옷 이 자식이!? 이것이 텔레포트 아이씨 대단하다 난 또 올라가주겠어 나는 고수가 됨 야 또 올랐잖아 됐스 어어어 어어어 나이스 나이스 왜왜왜왜 선물선물 선물?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자식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쟤봐봐 쟤봐봐 얌시한것 봐 야 진흙대봐 진흙대봐 이 자식아 야 진흙대봐봐 내가 죽여줄게 아아 오지마 오지마 이거다 으아아아아아 으악 꿀렁꿀렁 야 플레이 봐봐 미쳤나봐 donthew 오호어오어오워 오옇오옇옿옇옇옇옹 지금등 오오옇 야 질지 않게 되면 꽁드냐 꽁드 믿기 힘든.. 실화인지 모르겠다 이게 야 여기 없어 살 데가 없어 살 데가 이 녀석 이 맛을 볼래? 와 여기 어디에요 여기 다 형아들 가는데 야 크림퍼맨 뭐냐? 쟤 쓸모없다 오오오오오 아 누가 이겼어? 어 이겼다! 봉숭아 이겼다 어 나 안죽었는데? 어? 나 안죽었는데 왜 내가 안죽었지 형은 하지만 오류로 처음부터 죽어있었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형 주간이 빨간색이었던거야 아아 빨간색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깡으로 가겠어 3면으로 가겠어 오케이 여러분들 막판입니다 봉숭아 세판 이겼어 이거 막판이네 아 첫번째 판은 내가 이겼어 아 그래? 여루야 기대해 야 저 말이 그렇게 변태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아 진짜 여루야 기대해 야 소름돋았다 야 25살 아저씨가 17살 여고생들한테 그런 말 하는거야 야 기대해? 이런거 아니야 변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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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그런단 말이야? 변태야 변태야 윤소연이네 위험한 놈이네 이거 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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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엄마 떨어뜨려 자 형 내 집 부시지는 말라고 뭐해 자꾸 야 나 웃겨 disclosure 저omas 이겨배 나 있음 나 있음 구뻐 pat 하지만 나는 엔더 진주가 있다. 요게 째! 나도 엔더 진주가 있지. 김미야 무슨 짓이야. 김미야 이 녀석 봐라. 뭐야 이거 클리프 뭐야. 여기 따뜻한 파티 뭐니. 저 위에서 다 있구만. 아 뭐야. 누가 여기 텔레포트 시켰어. 내가 너 보냈지. 야! 진흙대. 당신 날 못잡아. 왜냐 당신 날. 아! 우와 죽을뻔했는데. 진흙대. 진흙대. 여고생이나 쫓아다니라고. 너도 남고생이잖아. 아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면 누구도 괜찮은건가. 만만해 제일 만만해. 아아아아악! 벌받았다. 요루루를 괴롭힌줄 해. 파형당했다. 감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요루루님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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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많이 살아남았네요. 봉수가 잘하네. 봉수가 잘해. 봉수가 잘해. 얘 벌써 죽었어? 너무 잘하는구나. 아하하하. 김미야 저거 야비한것 봐. 아아아아아악! 김미야 이겼네 이번엔? 마지막에 신전은 바로 나아지. 뭐야. 괴롭히도 맛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겨맨부터. 그렇다면 이겨맨부터. 아 요루루야. 살아있을때 괴롭히도 재미있지. 그냥 냅둬 봐. 어 왜이러냐고 나한테. 어 요루루 살아났다. 요루루야. 요루루야. 하하하하. 왜 왜 왜 또IL. 요루루야. 아 으헛! 요어루루야. 요어루루야. 요어 ara ahh. 어려워 Holiday. 앙흑 Munich. 몹싱 baker. 저리 올려봉. 저거만 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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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얘 뭐야 왜자꾸 성쌤아앜 누가 쏘는거같애? 화살을 뒤..누가..김미애가 쏘나? 이거? 김미애야 김미애야 바로김미애야야 어..나 공격 안할줄알아 김미애야 저기있다 김미애야 죽이러가자 에헤 미안해 으흐흐흐흐흐흐흐흑 귀여운녀석 으아아아 으아아아 우와아아아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ritos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무슨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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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김야라 1대1인가 저 위에 누구따 아니 위에 누구부 있어 요루루야 아닌데? 요루루루 죽었어 취득돼이요 취득돼 취득돼야 아니 위부터 같이 따져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나 올라갈게 어딨어 어딨어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우리 팀이야? 아니야 팀이지 쟤 누구야? 쟤 이때야? 어 쟤 이때구나 아하하하하하 나란 나란 팀이지 알았나? 나란 나란 팀이지 알았나? 나란 나란 어녀석 밑에 아무도 덮어 중견맨 받아라 일로와 일로와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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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메 그eil 아는구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겼다아 아하하하 이겼다 드디어 1등을 지뢋끼가 먼저 떨어졌어 먼저 아 점프를 안 했어 아 아 한 번 더 기록해 주지 한 번 더 기록해 주지 여로로 짱 아아악 요르르 진짜 많이 아플거야 어 많이 세게 때릴꺼거든 이번엔 말이지 뭐야 뭐야 아됐다 레기였네요 요르르 필사적으로 도망가야될꼴 아니 남의 고장사람이 역시 안되가 유로로 행운을 빌지! 행운을 빌지!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깨넣혀서 안달이야! 유로로 내가 이 염에 죽여줄게 대신! 어 뭐야 나 템 아무것도 없어! 여로로 짜아! 템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우리 뭐하는 거야 이거! 뭐야 왜 안 살았어? 아악! 나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이러지 마! 여로로 탈락! 유로로 탈락! 여로로 탈락! 같이 짐 짓자! 집 짓자! 아 아 누가 쏴! 빨리 막아! 빨리 막아!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올라가지 올라가지 올라가! 그럼 맞아! 유로로는 게임을 해본적이 없어! 어허허헣 너도 막아! 디도 막아! 철평이다 철평대 우리 끝까지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야!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우리 다 두들뒤어 우리 다시 집 짓자 집 짓자 아! 이겨배지 였어 야 2층에서대 집 짓자 2층에서 아 2층에서대 집 짓자 오지마 우리 이글루 지울거야 오지말라고 이겨배 당신도 이글루야 살균질 힘든거야 어 이거 원하는 got 어 이거 활재해가 계속 쏴 얘네 먼저 죽이고 지우는게 어때? 아래에서 다면이 계속 쏴는거 죽이고 와야겠다 안되겠다 뭐라는거야 니가 날 죽일 수 있을거라 생각해? 나이스 죽였구요 우리 이글루를 방해한다고 봐주지 않겠어? 어 이글루 짓자고 이글루 짓자 어 봄수가 엄청 잘하네 야야야야야 왜그러는거야 야 칼칼으로 올라가 칼칼으로 올라가 야 야 빨리 이글루를 지워야돼 오지마 이겨맨 전장을 지워 이겨맨 떨궜 이글루 아 죽었어 아 애들 뭉쳐있으니까 막 떨어져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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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우리 끝까지 이글루를 지울꺼야 높게 지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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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전장부 그만하고 아아 크흐흐흑 아 아 죽었다 아 이글루 짓자 이글루 짓자 이글루 이글루 우리 우리 둘 다sın 이글루 이글루 지워 뭐 이글루 야 전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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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하 야 이글루 짓자 이글루 짓자 뭐야 이거 얜 뭐 이글루 지워 이글루 얘 덤앤더버 같은거냐 아하핳하핳하핳하핳 이글루 이글루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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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글루 르닐 승리를 진행되겠다 아 빨리 더하자고 이글로인의 승리 지 나도 게임을 해보고 싶어 ㅋ 알았어 나 이제 안 괴롭힐게 타겟을 바꿀게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아 이번에는 타겟을 바꾸고 다른사람 괴롭힐게 알았지? 네 이념을 괴롭히는걸 어쩌지. 이념을 괴롭히는걸 어쩌지. 이념을 괴롭히는걸 못쓰는걸? 이념을 괴롭히는걸? 이념을 괴롭히는걸? 나 잘못이 없어요. 잘못있어! 당신은 탈모라는 큰 죄가 있어. 당신은 못생겼다는.. 그 큰 죄가 있어. 나 좀 많이 못생기게 됐어. 아하씨. 됐어. 난 이길 수는 없을 것이야. 메이비 후하 또 왔어 또 왔어 이번에 이글루인이 왔잖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영토를 넓히자구 상현 요르르 너 뛰어 다니는 거 밖에 못해 스킬이? 뭐지? 으어어어 어어 어어어 뭐야 야 우리 tae 야 지금 비스트 맞서 있어 그치 장난 아니다 장난 schemes 같이 죽죠 쟤 목숨을 버리고 게임을 하고 있어 제발 살려줘 같이 죽져 야 지죽죠 야 살려줘 야 끝없이 쫓아와 끝없이 야 뭐가 끝없이 쫓아와 아까 퍼블 아니던 퍼블 아니던 살려줘 아 내가 퍼블이야? 이럴 수다 어 뭐야 야 이겨맨 좀 죽여 쟤 너무 양반이야 지금 야 뭐야 이겨맨 어딨어 이겨맨 어딨어 나도 이겨맨 죽이로 지금 왕이라고 왕 위험해 쏴봐라 써봐 위험해 오 멋있어? 멋있어? 친하게 지내야지 TNT와 군보맨이랑 함께하면 천재는 그 옆에니가 누워 일로와라 군보맨이 가신다 군보맨이 가신다 이겨맨 뭐야 왜 너희서 쏘길래 나한테 어 여르르르 아냐 아냐 아악 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야 빅그리퍼맨 빅그리퍼맨 미쳤어 빅그리퍼맨이 있다고 어디에 빅그리퍼맨이 있어 길이 만들어지지 야 빅그리퍼맨이 있어 거기 아 저거 뭐야 아아아악 야 우보맨이 가신다 우보맨 야 빅그리퍼맨이다 우보맨이 가신다 우보맨이 가신다 빅그리퍼맨 우보맨이 가신다 야 야 이겨맨 이겨맨 수고하라고 야 잠깐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이겨맨 수고하라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안됐습니다 야 나 화살이 없어 화살이 어어어 뒤 어어 잠깐만 잠깐만 야 너 얘 뭐야 얘 뭐야 자 이겨라 범수야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와 라다다 4칸에서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겨맨이 먼저 떨어졌어 네 이제 정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스 킥 킥 스플릿 라는 게임이었구요 직업을 선택해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임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겨맨 가족들과 함께했던 아주 재밌던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재미없었어 재미없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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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겼다 4번 끝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